그래도 흰색 이 정도를 취하시면 진짜 잘 취하시는 거에요. 흰색 못 채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안보여요. 진짜 안보여요. 다칠같이 하네요. 다칠같이 한 번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가 밀크래쉬 아 갈아야되고 갈아야되요 또?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이게 깍질한 느낌이 너무 잘 보는데 있어서 아아 이게 처음부터 다시 가야하는데 그냥 없지않고 기름을 골라야되 뭐 가려지는거 없을까요? 아 머리장소 있구나 네 가려 버리세요 이렇게 다 채우던데